안녕 안녕 끊겨요? 왜 끊기지? 껏다 켜볼까요? 잠깐만 미안해 됐어요? 화질이 좋아요? 그래요? 안 끊겨요? 저 눈 괜찮아졌어요 제가 다래끼가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그렇게 하루 동안 나더라고요 약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먹으면 그만 가라는데 그날 좀 커져가지고 제가 못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바로 나라졌어요 최근에 그린 그림 없어요 제가 요즘 왜 그림을 안 보여요? 그때 이후로 사실 제가 그린 적이 없긴 해요 민니다 여보세요? 나 V LIVE 하고 있어 잠깐만 미안 응 응 인사할래? 잠깐만 레버랜드님 보고싶어요 뭐해요 다들 그리고 어떤가? 아 나 누워있어 지금 사실 자다가 지금 일어났어 이따 봐 알았어 이따 저 만난기로 해가지고 이따 오늘 왜 이렇게 저 뭔가 어색하죠? 이 공간이 어색한가 내가? 낯가리고 있는 느낌이야 혼자 오랜만에 하나 내가? 이상해 어떡해 저는 낯가리는 날은 이거보다 더 심해 완전 이런 비슷한 느낌인데 엄청 더 심해 왜 그러죠? 전 달라진 게 없고 매일 아침에 똑같이 자고 일어나서 여기 온 건데 왜 전 다른 거죠? 회사랑 낯가리는 건 자연스러워 맞아 캡처 타임 왜 이래 여러분 제가 너무 순이 막혀요 지금 여러분 저 이제 기다려가지고 순수 가볼게요 금방 또 갈게요 그때는 진짜 재밌게 놀아줄게 알겠죠? 가기 전에 짜증나 해도요? 짜증 안 나는데? 짜증나! 이것도 잘 안 돼 내 오늘 내 텐션 맛있는 거 먹고 엄청난 텐션으로 도와야겠다 빠이빠이 다행히 생일